세계 최고의 뼈의 식재 S1 여의학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S1은 생리식염수, D 물만으로도 빠르게 소화가 가능하며 쉽게 원하는 현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S1은 스티키합니다 S1은 원하는 형상으로 조형이 가능하여 어떠한 수술 부위에도 완벽하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S1은 기존 뼈의 식재와 달리 혈액이나 식염수에 흩어지지 않고 그 형상을 유지합니다 혈액이 빠르고 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완벽한 뼈 재생을 돕습니다 혈액의 유일이 용이하고 재생세포를 활성화하는 S1의 다공 구조는 뼈 재생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S1이 제공하는 최적의 환경에서 새로운 뼈가 완벽하게 재생됩니다 S1은 인체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사와 환자 모두에게 최상의 수술 결과를 선사합니다 S1의 핵심 기술은 실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 분야로 상용화되었으며 성형 및 신경 등의 메디컬 전 분야로 확대 중입니다 국내와 유럽 시 인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 인허가 획득을 통해 S1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과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레드파크는 53개국 이상의 글로벌 채널만을 확보하였으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력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전 분야에 걸쳐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S1은 건강한 뼈의학의 미래입니다 뷰콘 뷰콘 뷰아이프 S1 뷰콘 뷰티 뷰콘 뷰티 뷰 Later